아 이건 양평 두리봉 정상입니다 저 뒤로 백원봉이 보이고 있습니다 용문산 정상으로 오르는 도중에 오뚝서선 백원봉입니다 백원봉에서 눈설 따라 걸어 내려오면 여기 두리봉에 도착합니다 수경이 지고 있네요 저기 햇볕에 반사된 물줄기가 보고 있습니다 남한강입니다 남한강 물줄기가 힘차게 두물머리 양수리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남한강 위로 태양이 찬란하게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미세먼지 운무가 꽤 있어서 멀리 조망할 수는 없지만 바람도 시원하고 용산 백원봉의 자체가 웅장합니다 백원봉을 다녀오는 길입니다 드리봉에 누가 이렇게 돌을 싸놓았네요 드리봉에 누가 이렇게 돌을 싸놓았네요 도착한 물줄기 예정에서 Frank농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이 모의 자리에 도착합니다 남한강을 속에 도착합니다